기광이는 본인 역할 처음 봤을 때 나 좀 칠 수 있겠다. 기광이도 예전에도 연기 많이 했었거든. 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라인업이 좋았어. 왜냐면 민영 누나 있었고 인우도 있고 그리고 이경이 형 그리고 하윤 누나도 있고 이래서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나는 수민이랑 사귀지 않았어. 동창회, 동창회. 기광이가 뭐... 사귄 적 없어. 피를 딱 잡았어. 오랜만이다, 강지와의. 이거 봐줬네, 너무 고맙다. 이 형은 그런 내용 엄청 좋아해. 내 남편과 결혼해줘. 내 와이프와 이혼해줘. 이런 내용 최고 좋아해. 실제로 결혼해주지 않았나? 뭐 이 ㅅㄴ? 정확하게 물어봐. 정확하게 물어봐. 정확하게 물어보라고. 실제로 해줬잖아. 알아서 한 거지. 해준 거 아니잖아. 알아서 한 거는? 알아서 한 거잖아. 나도 알아서 할 거고. 네가 부상한 거 아니잖아. 상민이가 부상한 거 아니래. 그래도 상민이가 기회를 줬으니까. 정말 소연이 기회가 좋아진 거잖아. 네가 좀 더 피를 바퀴를 줬을 거 아니야, 어쩐 동안. 그건 정확히 둘이 만나서 얘기해 봐야 나와. 아무튼 그래서 뭐 나만 진짜 연기 열심히 잘하면 진짜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. 그런데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광이가 사투리 때문에 더 엄청 이슈가 됐잖아. 나는 네 좋아했다고! 맞아, 맞아. 사투리 연기가 어렵지 않아, 사실은? 너무 어려웠어. 원래 고향이 어디지? 나는 전라도야. 전라도인데 또 경상도. 경상도 사투리를 하니까 진짜로 이거를 연기 선생님이랑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다 녹음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촬영하기 전까지 계속 들으면서 열심히 연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어려웠던 게. 그러니까 그거잖아, 나는 네 좋아했다고 그게 나는 예능 짤인 줄 알았어. 물론 드라마는 끝났지만 우리 네이티브 두 분 있잖아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완벽한 저걸 좀 보여줘. 그러니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. 마상, 마상 빵집 누나. 빨리 써봐. 어? 가라, 가라! 가라! 네가 한 번만 알아주라! 내 눈은! 네 억수로 좋아했다고! 와! 와, 안 나타났는데! 내 마음도 모르는 바보! 나는 네 밖에 모르는 바보! 이 눈은 안 바보! 내 눈 좋아했다고!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돼! 깜짝 놀라! 이게 진짜... 두 친구가 몰라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진짜 마음이 옛날에 마산에서 좋아하던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안 왔어, 약속으로. 그분은 이제 영철이는 정말 짝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. 진짜 찐연기 한번 봐봐. 하윤아! 네! 네 좋아했다고! 어쩌라고! 야! 이게 대사야? 이게 대사야? 대사야? 아니, 본능! 본능이었어! 왜 우리 영철이가! 이게 찐연기야, 찐연기야! 본능 대사 아니잖아! 본능, 본능! 찐연기잖아, 이게! 본능! 전라도 비가 가르면 전라도는 어떻게 표현할까? 너는 원래 전라도는? 나는 전라도인데... 아, 일단 이제... 나는 너요. 그냥 이렇게 들리는 둥 마는 둥 그냥 진심으로 이렇게 딱 하지. 강원도는요? 나한테 좋아했어! 아, 우린 뭐가 좀 수줍어해. 그렇죠, 그렇죠. 동박골 그것처럼. 서울을 가서 서울 장훈이, 장훈이. 서울이. 제가요, 하윤 씨를 좀 좋아했거든요. X세대 오렌지지. 이게 옛날, 옛날 서울 버전이네. 그 느낌 났다, 야. 충청도 없나, 충청도 우리? 아산 쪽. 고백할 때 어떻게? 아... 왜 그걸 모르고 그리오?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. 에잇! 기억나잖아. 비위를 이렇게 올려. 거의 다.